아... 토토할까? 오늘따라 돈을 왠지 잘 딸 것만 같은 기분이 들어 토토할게요 오무가 맞아요 무조건 아... 오무할걸 토큰이 떠져야 좋은데 다 따면 바로가 좋아 아 나 다 딸 수 있어 다 딸 수 있어 자... 도박들어 봅니다잉 아 지금 마이애보 만난 것처럼 안좋다 무섭건 리치왕이죠 아싸 일단 한번 땄죠 도박들어 봅시다 도박들어 봅시다 도박들어 봅시다 도박들어 봅시다 아 이건 좀 애매하네 마이애브가 정배거든요 근데 다크몬이 티켓 2개 제대로 뽑았으면 다크몬이 이겼을 수도 있어 근데 일단 마이애브가 정배에요 겁나 쎄어 또 부시 땄어 잠만 4개 들어 2개 들어 동전이 낫지 않을까? 자, 마이애브가 정비예요. 크툰은 아직 약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3연속으로 땄죠? 벌써 3오모예요. 이번 턴에 또 따면 4오모죠. 오모보다 좋아. 그렇지. 땄죠. 쉽죠? 게임이 쉬워요. 업합시다. 아, 또 업하면 맞을텐데. 아, 이거 좀 느리게 낼걸 그랬다. 이거... 스타시커가 정배긴 한데... 마이애브가 발견을 해서 냈으면 마이애브가 이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정배는 스타시커야. 아, 스타시커 할만하다. 쎄다. 아, 역시 미라우스야. 미라우스는 느리기죠. 떨어지지 마라. 떨어지지 마라. 떨어지기만 해봐. 쎄다. 오케이. 오케이. 돈이 복사가 된다? 피숭파숭푸숭. 아, 또 맞아야돼 이거. 또 해야돼요 이거. 나 살 수 있을까? 나 살 수 있을까? 아니, 난 분명... 오무보다 더 많은 돈을 쓰고 있는데... 오무보다 더 많은 돈을 쓰고 있는데... 왜 불리한 것 같지? 리치왕이... 정배죠. 아, 이긴다. 이긴다. 이러면 안구리... 이러면 안구리지. 아, 리치왕 췄네. 아... 도박 실패. 네. 여기서... 그냥 빗송 같은 거 찾아야 돼요. 어? 인생 폈다. 인생 폈다. 오케이. 아, 이게 바로 오브지. 아, 이게 바로 오브지. 야, 이게 바로 오브지. 미쳤어. 예. 예. 예를 들어 한 번만 더 타고 있군요. 예. 손. 마나스턴 아직 세겠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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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예. 지금 부터... 1티어는 앨리스, 발 오브, 마이앱을 잔다이스입니다. 오모가 어디에 그 자리에 껴? 아니다. 오모가 더 좋은 것 같다고 생각해요. 저거 뭐야? 7편인데 골바드가 2개고 뭘 한거야? 제말 취소하겠습니다. 오모가 더 안정적인 것 같아. 아씨... 뭐란거지? 무슨군? 0.3%? 0.3%! 미쳤다. 와 2판 뭐야? 진짜 미치겠네. 이걸로 황빛, 황빛 가능한가? 어림도 없지. 야지 organizations 물으로 들고 올게 빠prov지 않았으니까요. 망군 음 애매하다 여기서 힙하자 될 수가 없겠다 이 자리가 정동형 같은 거야 좀 깔끔한데 그냥 이렇게만 가도 킹플리스 떼죠 킹 찾으러 올라갈까 총 찾으러 간다 사실 황빛이 거르고 토토 했거든요 대박났어요 지금 난리났어 난리났어 아 이러면은 올라갈 필요가 없지 아 난리난데 미라가 잔데 마이앱한테 얘 발견도 거의 안받는데 아주 전략적인 선택이군요 쓰읍 증식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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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으라 아 맞나 이거 아 애매하네 얘가 2창코라서 많이 세지긴 할텐데 이번 턴에만 하는거라서 얘가 좀 더 파워가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당장 토토가 맞추면 오무보다 좋죠 맞추기만 하면 오무보다 좋죠 이 판이 2턴부터 6턴까지 다 맞췄어요 오무로 시작했죠 그냥 오무보다 더 좋게 시작했어 이거 올라가자마자 빗송에 선술집 그거 뽑고 쌍비송 안되고 그냥 돌아 전시 전시 잘가라 아 너무 약하네 전시가 너무 약했네 아 이거 좀 무섭죠 무승부네 얘도 무섭다 가면 갈수록 무서워지는데 게임이 이거 맞네 이거 맞네 이거 맞네 참 많이 뭐가 굉장히 많이 떴죠 이거 뭘 되게 많이 할 수 있는데 이거 황금물을 만드는 것도 방법이고 황금브란을 만드는 것도 방법이죠 뭘 되게 많이 할 수가 있다 상대의 피드를 보고 결정을 잘 해야겠네요 아니면 좀 더 아 아니다 여기서 딱 해야 된다 여기서 이걸 딱 해야 말이 된다 여기서 이걸 딱 해야 말이 된다 아 이러면은 이러면은 황무한다고 얻을 게 없는데 이러면 황무해봤자 쓸모가 없잖아 생각보다 약하네 이러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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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금브란을 만드는 것도 황글 얘가 제 문제가 뭘 할 수 있는 게 많네요 뭘 할 수 있는 게 많네요 뭘 할 수 있는 게 많네요 이거 히드라로 갈아 끼울까 벗고 4봉 뭘 핥은 너무 많아 아 잠만 이거 길게 보면 히드라로 바꿔야 되는데 어어? 잠시만 뇌자로 온다 이번 턴에 3개만 3개만 마이애브가 이길라 마이애브 약한데 아 씨 아 네 근데 그게 아직은 좀 더 해봐야 알 것 같아요 그 선수 선수집 손님으로 전함이 없는 걸 복사하면 안오르는 게 맞는데 전함인 걸 복사하면 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범인은 못 만나겠지? 좋네요 아 정말 해야지 이거 안 빠르게 범 갈 것 같아 나 진정한 시간에 범인의 목격 필요없는 거 없었다 까란 말일까 내가 가장 진정한 시간에 잠만 방금 전 이펙트 뭔데 방금 하승이 된군요 여기 고작이 된다 하니 하니 ㅎㅎㅎㅎ 아 돌겠다 아 이거 너무 행복한데 잠시만 아 잠시만요 4살 온다 뭘 해야 될게 너무 많아 야야야 너 너무 적응 많이 하는 거 아니냐 아 미친 아 잠만 이래놓고 죽는 거 아니지 나 억울할 것 같아 아니 뭔데 잠시만요 아 잠만 죽지는 않고 아 뭘 할게 너무 많다 미치겠네 아 이거 좀 아 덤이 만났으면 좋겠다 저 덤이 만나면 할 수 있는 재밌는 거 있거든요 이거 들창코가 육창코 잖아 그러니까 이론상 무한동력 가능하단 말이야 그래서 아 덤이 못 만나 아 아 이러면 빡겜 해야죠 될 수가 없네 아 아닌가 잠만 돌려볼게요 아 아니야 아니야 빡겜 해야 돼 아 빡겜 하기 싫어 잠시만 아 돌겠다 아 아니야 아니야 아 나 나 대가리 깨질래 대가리 깨질 거야 대가리 깨질 거야 할 수 있어 아 이거 맞아 뭔가를 많이 할 수는 있거든요 여기서 황칼렉 떠야 돼 오케이 황칼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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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좀 매절이 와가지고 뭔가 좀 많은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나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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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 나와야 돼요 아 나디나 안 떴스네 잠시만 해서 반갑습니다 아 잠시만 안 돼 안 돼 이거 돼야 돼 이거 돼야 돼 아니 이게 뭐야 오케이 잠만 이게 뭔데 와 진짜 이거 인생판이다 진짜 와 와 어떻게 파밍이 이러지? 와 나디나 떴어 이거 게임 끝났죠 아 작은 하수인이라도 승패를 결정지을 수 있는 법이죠 아 살건 살건 샀어야 돼 아 지금 너무 행복해서 실수를 단발했네요 아 이거 그냥 황벌 할까? 아니야 아니야 황벌이 되는게 막 참전하겠어? 빨리해야 돼 빨리해야 된다 이건 또 시간 모자란다 아니 황벌 때문에 시간이 모자 야 넌 또 왜 합쳐져? 어 아 이거 6 칼레그넵 4 칼레그넵 안 돼 하지만 못 참을 것 같은데 아 잠만 아니야 아니야 참아야돼 이거는 이거는 참아야돼 아니 너무하나 정신당할 것 같아 아 잠만 그만 그만 져 그만 져도 될 것 같아 아주 전략적인 선택이군요 아 icut 금 물을 capacit 안 쓰는게 좋을 것 같다고요? 맞네 흉합체가 있네요 아 근데 그냥 칠합체 만들면 되지 않을까?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ㅋ ! 아 잠시만요 아 그냥 칠합체 만들고 싶은데 해방해 예방해봐려나? 이견을 반영해서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안내는게 맞지? 솔직히 안내는게 맞아. 뭘 딱히 팔기도 애매해요. 팔기도 애매하다. 포자로 마무리합시다. 저 하수인이면 힘좀 쓰겠군요. 음.. 예. 네판텔 안고싶어요. 네판텔 안고싶어요. 아 진짜 레전드 반찍었네. 내가 이겨. 이건 내가 질 수가 없다. 계속 선두에 설 수 있을지 한번 보자구요. 아.. 4000.. 아.. 야 근데 이것도 질 확률이 있어. 상대방도 레전드다. 와.. 레전드의 레전드인데. 아..잠만.. 곤란한데? 아.. 진짜? 그러면 이겼어. 날이나 위치 선정을 좀 잘못한 것 보기도 하네. 한판 더 앞도 3개만도 했겠다. 야.. 상대방도 레전드 찍었는데. 내가 더 레전드 찍었어. 이게 뭐야. 아.. 아..씨.. 와.. 미쳤다. 아.. 아.. 좋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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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올타임 레전드였어요. 올타임 레전드였어요. 아.. 아.. 아..